안녕하세요. 이 강의사수 부착하니까 기분 어떠신가요? 아, 저 올해... 기능을 했고... 고맙습니다. 성공! 착하님, 혹시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? 아니요, 저 지금... 그렇게 알고 싶네요. 아니요, 마지막까지 진짜 몰랐어요. 정보기에는 누군지 없을 것 같아요. 정보기에는 누군지 없을 것 같아요. 정보기에는 누군지 없을 것 같아요. 정보기에는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셨어요? 누군지한테 제 먼저 연락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자랑스러운 후배들아. 더 뜨겁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카타르의 주인공이 되자 대한민국 화이팅!